야 이거 미션 실패도 없니? 이거 언제까지라는거야 이거? 이게 진짜 좀 괜찮았으면 배 침몰하는 영상이 따로 있을텐데 이것도 인디게임이라 어 여깄다 와아 진짜 오우 이러니까 못찾지 색깔이 옷 색깔이 바다 색깔하고 똑같아요 파란 색깔 옷 주인공 죽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폐렴 걸려갖고 또 있대 여기 또 있다 뭐야 여기 갑자기 늘어났네 그렇게 안보이던게 배를 천천히 가야되나 파도 때문에 보였다 안보였다 하니까 밝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에 잘 띄는데 이렇게 어두운색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에 안 띈다 이렇게 얘도 어두운색깔 입었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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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밑으로 가버렸네 야 유로트럭이랑은 다른 게임이지 아무리 가장 시뮬레이터라고 해도 훨씬 더 어렵다 이게 훨씬 더 어렵다 이렇듯 보다 아니 왜 안돼 아니 자꾸 보였다 안보였다니까 더 어려워 잔잔한 바다에 쓰면은 이렇게 쉽게 심하게 안되는데 날씨야 어? 어? 아이씨 잡았었는데 놓쳤어 손 미끄러졌어 참 아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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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명을 구한거야 도대체 와 아이씨 이거 이거 블랙박스 영상 피해서 혀봐야겠다 와아 어 여기 배 가라앉았어요 길이 아니야 이거 걸렸죠 뭐에 완전히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배 어디 있는거야 저쪽 집으로 가자 인제 익사단은 없다 그래도 이런 날씨에 다물다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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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ghtmare 백자는 깨지면 이제 스톰 Verdict 백과 이게 6시간있으면 지나간다는 뚜 되는 네 도대체 백과 백과 그 화물선과 예인선은 버리고 집으로 가지 여기 꽤 멀어요 어디야 섬 이게 파도때문에 약간 틀어지지 키가 파도에는 키를 꼭 잡고 키가 안 흔들리게 보통 이런 폭풍에서는 옛날 배들을 보면 줄로 묶어놓지 키를 요즘 배들은 키가 어떻게 되있나 파도가 치면은 배가 막 밀리지요 파도에 어 어서와라 왜 넌 늦었다 오는게 바뻤니? 어 샀어? 어때 너가 끝내 안되는거 있냐? 아 아 진짜 어떤거 얘기하는거 정확히 2차 면접 성공했다고? 어 니가 그동안 조용했더만 뭔가 했구나 어선 데미지? 그 어떤 미션이 미션 이름 알아? 야 이제 뭐 남은거냐? 면접 이제까지 성공했으면은 이제 본 면접 남은거니? 그건 좀 쉬운 미션 아니었니? 그건 좀 쉬운 미션 아니었니? 어선 데미지? 아 눈이 아프다 야 지치네 막 이거 오우 하도 바다를 쳐다봤더만 아 아니 너 뭔진 모르겠다 그거 뭔지 10월에 연수가 있어 그 수지 수지 그 수지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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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파제 다 왔네 다 왔네 야 유튜브에 검색해봐 그걸로 해서 봐봐라 나는 뭐 미션인지 기억이 안난다 아 유튜브에서 보라니깐 사자 어 땅 좀 밟자 인간적으로 어이씨 몰라 날씨 어떻지? 좀 더 좋아하죠? 써니야? 스토모는 오늘 넛수가 끝이네 네 스토모는 오늘 넛수가 끝이네 스토모는 오늘 넛수가 끝이네 술이나 안 잖아 애들 날씨다 유 로그? 어어어 배 부딪히겠어요? 어 왜이래 이거 에모란스 와있지 앞에 으아 노래가 바뀌었네 빨리 묶고 쉬자 엔딩이 바다를 절대 이해할 순 없어 그치 엘딩이 엘딩이 이런 거 게임 대학 무슨 내용이지? 파도가 올라갈 때 내려온다는 게 인생이라고? 와 41명 총 6시간 걸렸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이거